다리 많을 수 있잖아. 지하 안반층에서 지상까지 총 525m의 높이를 스카이셔틀 주소 10m 속도로 입구하시겠습니다. 한국의 중심, 서울의 아름다운 전동과 랜드마크를 즐겨보세요. 서울의 남의 아름다운 전동과 랜드마크를 즐겨보세요. 한국의 영업을 즐겨보세요. 언제나 개발한 선대위에 전해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새로운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워크 주워하오는 워크서 환영합니다. 하늘의 새로운 세상 서울 스타일 전망대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늘의 신然으로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가까이 여기있다. 마침이 지금 하늘의 새하에서 일어난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새벽 흔들어. 하늘의 새벽 흔들어. 하늘의 새벽의 이스배로 주문합니다. 하늘의 새벽, 를 pied 3일에 2일에 1월에 3일에서 2일에서 1일에 달려가 됩니다.